네, 자 이번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09년 수능 아형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할게요. 주사위를 지금 두 번을 던질 거래요. 주사위를 지금 두 번 던졌을 때 이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이제 M이랑 N이라고 하자. 순서대로 M, N이라고 했었을 때 순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I의 M승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승 오랜만에 이제 허수 등장했죠. 허수, 이런 지금 계산값 자체가 지금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하는 확률 자체를 이제 구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여기까지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제 확률 자체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할 거예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그러면 이제 분모에 바로 들어갈 것은 이 값은 뭐 이제 나중에 약분은 해야겠지만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진 케이스인 거니까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다. 6개, 6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일단 뭐 스타트 자체는 우리가 이제 확률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부터 구하고 가겠다. 저 전체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그냥 단순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저 때 앞에까지 좀 끊어주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모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이제 가지 수가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6까지, 36까지 이렇게 나올 거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두 번째죠. 어,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하고 싶냐면요. 어떤 특정 사건이죠, 얘가. 차례대로 주사위의 눈을 M, N이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이 지금 곱한 수 자체가 1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럼 일단 밑을 지금 밑은 지금 I로 다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얘가 지금 I의 M제곱에 마이너스 I의 지금 N제곱을 선생님이 이제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I랑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복소수 배웠을대로 첫 시간을 돌아가버리면은 I라는 것은 굉장히 순환적인 형태를 띄고 있죠. I의 1제곱은 그냥 1이고요. I이고요. 그 다음에 I의 제곱 자체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됐었었고 그 다음에 I의 3제곱은 얘는 얼마다?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I의 4제곱은 얼마다? 1이다. 어, 그러면 I의 5제곱은 다시 뭐가 된다? 이 I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또 이제 뭐 I의 6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 I의 7제곱 그 다음에 얘는 또 I의 8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가 얼마씩? 주기가 4씩 계속 순환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굳이 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I로만 놔두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런 어떤 순환성을 지금 이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얘 지금 I로 밑이 똑같고 지수끼리 이제 더하기로 바뀌면 되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I의 N 플러스 N 값이 얘가 뭐가 되면 돼? 1이 되기를 지금 원하는 그런 MN의 지금 가지수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얘가 1이 되려면 이 I의 거듭제곱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랑 뭐밖에 없냐면 이런 애들이죠. 아, 뭐 I 제곱이나 I 사슴 이런 애들이 지금 실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지금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거슬리냐면 이 앞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지금 거슬리는 거죠. 왜? 얘가 짝수면 그대로 그냥 1이겠지만 얘가 홀수가 돼버리면은 음수가 살아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이 N을 어떻게 하자? N의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할까? 첫 번째, N이 짝수였었을 때부터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N이 짝수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껏해야 지금 두 사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N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뭐밖에 없어요?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이런 애들밖에 지금 없어요. 괜찮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I의 N 플러스 N값이 지금 1을 만족해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짝수인 거니까 어차피 그냥 1 곱하나 마나 괜찮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I의 N 플러스 N제곱이 1이 돼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음, 그럼 결국에 이 지수가 뭐가 돼야 돼? 아까 지금 우리가 I의 순환성을 보면요 이 4가지는 이제 어떻게 크게 이제 집합을 크게 분류할 수가 있냐면 이거 이제 지수에 좀 초점을 두자라는 얘기야. 지수에 초점을 두면은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떤 애들이에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1인 애들만 남게 되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집합 자체 얘는 뭐 4로 나눴을 때 1인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케이스는 헷갈리니까 뭐 4L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런 애들이 다 있는 집합들 그런 애들은 다 이제 I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인 애들이다? 2인 애들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애들은 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수 자체가 이번에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은 다 이제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I가 될 거다. 마지막 이렇게 지수 자체가 뭐가 됐었을 때 4의 배수가 됐었을 때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다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시면 얘가 지금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N 플러스 N이 어떤 집합에 지금 속해야 된다고요? 얘가 어떤 4의 배수 애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 N 플러스 N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돼야 되는구나.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이제 주사위가 최대 더해봤자 가장 큰 거 나와봤자 12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N 플러스 N이라는 것은 4, 8, 12 이런 애들밖에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강으로 나눠봅시다. 자 N이 2였었을 때는 얘가 2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M이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얘가 만약에 4라고 한다면 M이 2가 되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8이라고 한다면 M이 뭐여도 돼? 6이어도 돼. 그치? 근데 얘가 지금 12가 됐었을 때는 N값이 지금 10이 돼야 되는데 10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다. 괜찮죠? 네, 또 해볼게요. 이번에 N이 4다. N이 4라고 하면 절대로 더해서 4가 될 수는 없어. 왜 0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8인 건데 그랬을 때 N값은 얼마여야 돼? 그때 N값은 4가 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12가 되려면요. 8이 필요한데 8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끝. 그 다음 마지막 N이 6이었을 때는 N이 6이었을 때는 얘 4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M은 2이면 얘가 더해서 지금 8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괜찮겠네. 네, 마찬가지로 M이 모일 수도 있다. 6이면 지금 더해서 10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괜찮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이 M, N값은 지금 순서가 있어요. 2, 2, 8, 2, 4, 4, 2, 6, 6, 6 몇 가지? 네, 여기서 지금 5가지구나 라는 거를 지금 구해낸 거죠. 괜찮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N이 뭐였었을 때? 이번에는 N이 홀수였었을 때도 한 번 따져보자. 이 얘기인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에 N제곱에 I의 N 플러스 N이 이제 1이 될 건데 이 N이 홀수라는 것은 기껏해야 5밖에 없어요. N이 1이었을 때 그 다음에 N이 3이었을 때 그 다음에 N이 5였을 때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N이 지금 홀수가 되어버리면 얘 음수가 지금 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남는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랑 곱해서 1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음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아까 어떤 집합이죠? 지수들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요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N 플러스 N이 뭐면 된다? N 플러스 N값 자체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만 다 꼬면 돼. 요 얘기예요. 근데 기껏해봤자 N 플러스 N은 뭐를 못 벗어난다고요? 얘는 12를 못 벗어난다고요. 기껏해봤자 6, 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런 애들 뭐뭐 있어? 뭐 N이 0이었을 때 N 플러스 N이 2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6 이런 애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10 이런 애들 가능하겠네. 그래서 얘도 이제 조건에 맞춰서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N이 만약에 지금 1이다라고 한다면 M이 될 수 있는 거 예, 뭐 1 있네요. 두 개 더 해주면 2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N이 1이라고 했었을 때 M이 또 뭐가 될 수 있니? 얘가 이제 5도 괜찮겠구나. 아, 근데 이제 10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어요. 9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N이 3이었을 때는 M, 2는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여기 음수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이었을 때 6 만들어주려면 N값이 이제 3이면 되겠구나. 이거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10을 만들어줄 수 있나 봤더니 얘가 지금 N이 3이 돼버리면 N값이 지금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 마지막 N이 5였을 때는 지금 M이 1이면 6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 뭐 얘가 지금 5였을 때 10 만들어주려면은 N값이 뭐여도 된다? N값이 5여도 지금 만들어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얘도 지금 총 몇 가지다? 총 5가지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런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구해봤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I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아, 마이너스 I의 N제곱 얘가 1이 되는 그 경우는 지금 몇 가지다? 총 10가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확률값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언제? 우리가 총 36개의 경우 중에서 요 10가지의 케이스만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률은 얼마다? 네, 18분의 5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이제 23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 자체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복소수라는 이제 기본 개념 자체가 지금 들어온 케이스인 거고 그 다음에 항상 확률값을 구할 때 우리가 수학적 확률에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그 분모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 즉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를 읽어주면 된다? 우리가 때! 이걸 읽어주면 돼요. 때! 앞에까지 끊어주고 그래서 그 전체 케이스 구해주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경우를 좀 케이스를 나누는 게 이제 사실은 수 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를 세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무작위로 세지 마시고 쌤같이 뭐 얘는 뭐 N이 짝수였었을 때 그 다음에 N이 홀수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세주는 게 실수 없이 잘 셀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오늘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